최근 tv조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동원은 공개적으로 mc붐과 김성주에게 속아서 tv조선을 떠났다 고 주장하며 어깨 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의 서혜진 대표는 mc붐과 김성주가 여전히 tv조선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궁금증과 추측을 낳고 있으며 mc붐이 정동원을 속인 이유에 대한 세부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자신이 mc붐과 김성주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tv조선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정동원이 떠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동원의 주장에 따르면 mc붐은 그를 속여 결국 tv조선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나 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문제를 드러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내부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mc붐의 정확한 동기는 추가 조사와 공개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혜진 tv조선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mc붐과 김성주가 여전히 tv조선에 남아있다고 확인하며 내부적으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진 대표는 이번 사태가 회사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정동원의 충격적인 발언과 이에 따른 tv조선 내의 반응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mc붐이 정동원을 속인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 사건은 한국엔터테인먼트 업계 내에서 신뢰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